코로나19 장기화 속 겸재정선미술관에서는 전시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집콕투어를 마련했습니다. 총 9편의 영상으로 제작되는 이번 온라인 집콕투어는 겸재정선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동네 문화를 탐방하는 겸재라이프 진경산수 골목여행, 온라인 입문특강 이 특별한 클래스, 미술관을 말하다 작가 토크콘서트 등의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저희 겸재정선미술관에서 언제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코로나 위기에도 반드시 봄은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번 온라인 투어를 준비했습니다. 온라인 전시를 통해서나마 구민 여러분들께서 문화 향후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또한 연말에는 아름다운 연주와 작품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뮤지엄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입니다. 온라인 집콕투어는 겸재정선미술관 유튜브 채널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 아이강서T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